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실시되면서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로 나타나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나가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의 폭력이 근원부터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선 스쿨닥터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배치해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와 교사,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조기 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심리치료 이행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통해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과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령 전환기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을 실시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기숙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초등학생이 인터뷰 형식으로 어른들의 삶에 대한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메모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장애 영역별 특성과 에티켓 등 장애 이해 교육도 연간 두 차례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래 상담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를 올해 1300여 곳에서 내년엔 200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대1 교사 멘토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